네, 안녕하세요.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이슈 부각받으면서 변덕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또 보면은 비도기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일부나마 조금 미국장에서 완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영향권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석유나 흥구석유와 같은 오일 관련된 종목들 오늘 또 급등하기도 하고 있고요. 천연가스 쪽 관련해가지고도 또 관련된 GS이나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들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또 이런 슈가, 설탕 관련된 가격 상승에 또 주목을 해야겠다. 이렇게 공급행성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대한제당의 주가도 관련해서 또 급등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시장의 이슈가 이 순환매 흐름이 테마별 순환매 흐름이 상당히 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번 달 이제 포트에 편입하고 있는 종목들 모두 다 개별 이슈 또는 전체적으로 좀 눌림에서 공략을 하자라는 관점에서 제가 항상 추가하고 있는 손절을 작게 그리고 익절을 크게 라는 그 전략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달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누적 수익 거의 60%에 가까운 수익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달 출발은 사실 조금은 쉽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우선은 제가 아쉬웠던 종목들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히림이라는 종목이 지난주 금요일에 딱 10원 차이로 1차 목표가 도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연휴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관련한 이슈가 지중학적 리스크가 부각을 받으면서 이 네옴 시티 관련된 종목들 오늘 또 낙폭을 키워가면서 제가 손절을 좀 짧게 잡아놨기 때문에 마이너스 제가 알기로 3. 몇 퍼센트 정도에서 손절 터치돼서 포트에서 편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그 이외에 또 어떤 종목이 또 편출이 됐냐면 이 줌인터넷이라는 그 기업도 장 초반에 좀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포트에서 좀 편출이 됐었는데요. 자 그래서 줌인터넷 같은 경우부터 조금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자 우선은 손절된 거라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이 이제 장 초반에 변동성 확대되면서 3,250원이 제 손절 가격대였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좀 아쉬운 점이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1% 정도 올랐을 때 좀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방송 전에 좀 7% 정도 급등하면서 그때 편집을 했던 게 조금은 악수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아직까지 뭐 가짜 뉴스 관련된 종목들, 테마들 여전히 저는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장중의 아래꼬리 또 잘 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약에 매크로 환경이 아직까지 조금은 부담되는 환경이 유지가 된다면 그래도 좀 테마 한 번 더 타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포트에서 편출됐지만 뭐 지금 굳이 매도할 자리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반면에 지난주 금요일에 또 두 종목이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이 아이센스라는 기업도 지난주에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도달을 해가지고 사실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지만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간은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1차 목표가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약 8% 정도 수익 포트에 실현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피런티어라는 종목이 1차 목표가 지난주 금요일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 피런티어는 2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 3만 7,400원 그리고 익절가는 매수가 부근으로 잡으려고 하고요. 3만 850원을 익절가로 설정을 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수익을 더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손실을 최대한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우선은 이 피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변동성 큼 없이 기술적 반등 계속해서 잘 나와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만 아까 말씀드렸던 7,400원까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편입할 종목은 로봇줄을 담으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장 초반에 조금 올라가는 듯한 모습 보여주다가 전체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좀 아직까지 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우선은 과대낙폭된 종목이다.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 하나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3만 2,750원이고요. 종목명은 SPG라는 종목으로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로봇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말씀을 드릴 게 이미 다 시청자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동사 같은 경우에 정밀 감속기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023 소부장, 으뜸 기업 선정하기도 했었고 여전히 로봇 관련된 업종은 사실 시장에서 충분히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다. 그리고 성장성이 상당히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분간 최근에는 약간 두산 로보틱스나 이런 기대감이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재료가 소멸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은 차익실험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주면서 소화를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었을 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증시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 연준 주요 위원들도 최근에 또 비도기파적인 발언들이 나와주고 있고 물론 이 유가가 최근에 다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85달러 중반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조금은 여력은 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라도 좀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SPG 편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 자동화 매출 비중 확대 또 기대감도 오래 반영이 될 수 있고요. 또 제가 잠시 뒤에 보여드릴 자료 한번 보시면 로봇 관련된 일정 모멘텀도 아직까지 조금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직전에 고점을 형성했었던 4만 4천 원대를 단기간 내에 돌파할 것이다. 이거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 늘리목 매매나 아니면 손절을 좀 짧게 잡을 수 있으면서 매매해 볼 수 있을 만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그래도 성장주들이 올라왔을 때 제일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쪽을 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보고요.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로봇 관련된 일정들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도 앞으로 나와줄 수 있겠지만 단기간 내 바라본다면 바로 내일부터 14일까지 킨텍스에서 2023 로봇 월드가 또 개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과 같은 시장에 조금은 매매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런 일정과 관련된 모멘텀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채권금리나 이런 미국의 국채금리도 그동안에 조금 많이 올랐던 부분들에 대한 조금은 내려와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만약에 내려와준다고 봤을 때는 성장성을 대표할 수 있는 성장주를 대표할 수 있는 로봇 업종이 그래도 먼저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거나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들과 리뷰에 대한 집중을 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또 CPI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만족할 만한 시장이 기대할 만한 수준까지 물가하락은 나오기 어렵을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 그래도 최근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증시가 그렇습니다만 하락할 때마다 많이 빠지면 박스건 하단에서는 저감에서 들어와요.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로봇이 단기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단기 박스건 하단이라고 보고 가져왔는지 궁금하고요. 로봇이라는 모멘텀은 성장하는 게 계속 중간중간 뉴스들이나 호재들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로봇이 사실 연출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짧게 보시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이 종목을 편입을 했던 거는 좀 짧게 봤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률도 경쟁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오히려 차트 베이스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나 제가 이번 달 추가하는 방식 그리고 지난달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도 있었던 방식의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손절을 어느 정도 좀 짧게 잡아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나 전체적인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지금 상황에서는 손절을 좀 짧게 잡으면서 나름대로 시장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로봇 쪽이 그래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편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말씀을 드리면 1차 목표가는 우선은 3만 7,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1,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